오잉창! 왕? 왕 접수네. 엄청 크다. 이야 사탕 엄청 크다. 왕창 얼음과 스테이크. 어? 얼음 같아? 왕창? 이거 아까 전 삼촌이 콕 찍으신 빵 같은데? 빵인가 보다. 식빵. 뭘 먼저 먹나 볼까요? 고기. 고기 먹어보자. 다 고기만 먹을 거예요. 다 고기만 먹을 거예요? 고기만 보세요. 고기 맛있게 드세요. 생킨 셰프님은 확실히 크기가 남자아이 좀 더 크긴가 봐요. 그러니까요. 끔찍끔찍하래요. 잘라줘야 돼요. 아무것도 없네. 맛있어? 어때요? 어떤 맛이? 맛있어. 딸기 맛이나? 딸기가 들어갔어요? 블루베리. 블루베리. 블루베리네. 딸기 맛이나 안 돼요. 고기에서 딸기 맛이나? 어머, 고기에서 딸기 맛이나 안 돼요. 라니야, 맛있는 만큼 소리 질러. 이것도 맛있나 봐요. 사탕도 먹어볼까? 사탕 맛있겠다. 사탕. 저기에 사탕도 잘라서 저기에 있는 소스가 색깔 내는 건 다 같이 먹을 수 있거든요. 아무거나 찍어도 다. 뭐지? 안에 뭐지? 뭐지? 고구마인가, 고구마? 한 번 먹어봐. 먹어보자. 이야, 무슨 사탕이지? 라니야, 뭐 들어있어요, 사탕에? 사탕에 뭐 들어있어요? 사탕에 뭐 들어있어요? 사탕이. 사탕이. 이거 뭐 들어있어, 라니야? 사탕이 소스가 좀 깎이나요. 아니, 사탕이 무구마가 들어있었는데. 갑자기 시무러지고. 아, 이. 아, 이. 이건 맛이 없다고? 아, 이. 맛이 없어. 맛이 없어. 맛이 없어. 그러니까요, 좀 달콤한 게 들어있어야 되는데. 맞네, 아이는. 제가. 사탕, 진짜 사탕을 원했던 거야. 어. 진짜 사탕이 들어있지 않았는데. 맛이 없어? 고구마가 들어있던 거지. 엄마가 매일 고구마 먹으니까. 보기만 해도 지겨. 제가 고구마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 아. 아니, 고기 먹을까, 그러면? 고기. 고기, 고기. 고기는. 고기를 좋아하네. 삼십도 먹고 싶어요. 고기가 다시 맛있는 만큼 소리 질러. 야, 그러면. 네. 여러 가지 중. 눈두 Villverecture. 이렇게 연락을يرة니까. 어떠세요, 맛살? 맛있어요? 마쉬대요. 아, 그렇다. 오늘 처음 소주에! 고구마 찍어줘. 핑크색! 감사합니다.